취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어 재정만큼 해버렸어 어 가자. 이거는 정말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OSP C O C인데 정리부터 합니다.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갈식으로 써주세요. 두갈식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자소서도 두갈식으로 써주세요. 두갈식 그놈의 두갈식은 뭘까요? 두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일 먼저 내가 정리된 문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면 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네 저는 어떤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어떤 고객들과 고객들끼리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걸 중재를 잘해서 고객들끼리 오해를 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간략하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네 당시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은 만약에 고객끼리 갈등이 있다면은 당시 상황은 A라는 고객께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B라는 고객이 그 컴플레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기 컴플레인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자기 먼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떤 생각에서 였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저는 이렇게 이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를 했고 두 분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유가 있다면은 역량까지 적어주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과목에서 프로젝트 당시 팀원들의 이견을 조율하여 팀원을 좋은 성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어떤 면접관들은요. 만약에 제가 면접관으로 가면요. 약간 길게 얘기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좀 다른 성향의 면접관으로 갔을 때 좀 길게 얘기하면 약간 장황한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길게 얘기해서 요목조목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꼬리 질문할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면접관이 3명이 있는데 이 면접관 3명이 다 여러분들 같지 않거든요. 3명도 다 다릅니다. 취향이.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정리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어 좋은 이견을 조율하여 팀원을 좋은 성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살짝 아주 살짝 0.23초에요. 1초 이렇게 가면 안 돼. 0.23초 동안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침을 꿀꺽 한번 삼키시고 삼키시면 약간의 정적이 흐르겠죠. 아주 잠깐의.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침묵이 조금 세게 조금 한 0.5초 흘러버려요. 그러면 바로 이어나가야 돼요. 바로 이어나가야 돼요. 요게 면접에서 눈치보기에요. 면접에서 눈치보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바로.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런 전력 조류 해석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계산틀을 이용해서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고 과정입니다. 우선순위로 성적을 두고 있어서 표절한 문제가 생긴다면 성적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추후 다른 과목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저의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3번과 4번은 붙어가야 돼요. 왜? 이거는 저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즈를 기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자료를 활용한다면 시간 효율은 좋을 수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주셔야 돼요. 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이거는 면접에서 이대로 쓴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이게 지루해할 수도 있고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 답안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조각이음을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정리부터 먼저 해주자. 오케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여기서 나올 땐 이 사례인데 나는 공통적으로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거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공통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공통적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BI 역량 면접이 나오면 역량 면접이 나오면 저는 항상 OSPC OC로 기출 질문들을 정리 한번 해서 같이 우리 뭐 해보자. 당신의 캐릭터,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자랑할 만한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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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